지금 가방 받으셨는데요. 기분 어떠세요? 어우 믿기지가 않고요. 너무 떨리고 여기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네, 너무 축하드려요. 다들 아까 사진 촬영할 때 너무 부러워하셨어요. 네, 저도 부럽습니다. 너무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제 2살까지 여쭤보시고 뵙겠습니다. 세 번째 점심에 관련해 있는 점심에 있는 점심에 EK를 만들고 있습니다. 즉, 점심에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자님, 수아가 봤어. 이 영상에 오신다면? 아까 1시 시간도. 아이고, 다가가가. 다시 한번 가르세요, 여기.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